뚫려, 뚫림파! 돌아왔습니다! 과연 전원부활 나올 수 있을까요? 아이고! 탑구공백이 나왔습니다! 위아래로 흔들어서 공이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시작! 어, 하나도 안 빠지고 있어요 지금! 제로, 제로! 어, 하나! 둘! 셋! 이제 빠집니다! 넷! 다섯, 다섯! 어, 점점 빠져! 위아래로 흔들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스탑, 스탑, 스탑!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는 앞뒤로 웨이브를 많이 즐겼습니다! 네! 앞뒤 전략! 시작이죠! 앞뒤 전략! 어, 앞뒤 전략! 어, 멈췄어요 지금! 안 빠집니다! 안 빠집니다! 어, 안 빠져요!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공이 홍수지리의 명당을 찾아가듯이 쏙쏙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접속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자! 안 빠지고 있습니다! 안 빠지고 있습니다! 안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10개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팀과 팀팀 부활에 성공했습니다.